알토스 잉글리시 컨셉 유용독해 유닛 15 글의 순서 파악하기 들어갑니다 배운대로 풀어보자 넘버 3 사람마다 다른 삶의 항해방식 항해내비게이트 길찾기 방식 삶의 길을 찾아가는 방식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 있다 배정포인트 어휘협법 빈칸 삽입은 후반부에 점검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후반부로 건너뛰어 주십시오 과거의 이벤트 사건에 대해서 너가 얘기하는 이야기는 완전한 진실이 절대 아니야 이유는 너가 경험한 것의 오직 일부를 너가 기억하기 때문이지 전체 사건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런 프랙션 일부를 가지고 당신은 사건을 이거인 것처럼 이런 사건으로 어 그쵸 요런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전체 사건은 이거였는데 당신이 기억하는 건 요거예요 그럼 제가 기억하는 거는 요런 걸 기억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도 어떤 걸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거죠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so when you recall 당신이 회상할 때 recall the event 그 사건을 회상할 때 you are making up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게 making up create예요 you are creating what you think the details should be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생각하기에 그래야 한다는 디테일을 너가 생각하기에 너가 생각하는 디테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디테일 세부사항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you think를 그냥 삽입으로 보시고 왔 다음에 주어 한 다음에 동서 부분 다음에 여기가 빠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 문제 문제 풀리법으로 해서 지난번과 동일하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제가 다 읽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당연히 다 읽었죠 저는 그 다음에 아까 힌트가 어디가 보이느냐 yes이 가장 명시적인 힌트니까 이 yes이 하지만 이 부분이 제일 반대로 드러나는 거는 여기입니다 every time you recall an event it changes event를 회상할 때마다 그것은 변화한다 하지만 너는 마치 그것들 뭔가 we live our lives based on our stories 우리의 이야기에 기반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그것들 우리의 이야기가 our stories가 고정되어 있고 accurate 정확한 것처럼 계속 바뀌는 건데 너가 회상할 때마다 이야기는 바뀌는데 그게 정확한 것처럼 반대되는 내용이죠 계속 바뀌어 이야기는 계속 바뀌어 근데 너는 정확하다고 믿어 그걸 하지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에 지금 A로 가는 게 yes로 해서 지금 잘 드러난 겁니다 지금 B 다음에 A예요 그 다음에 가지는 명시적인 힌트는 this죠 this 그러니까 순서나 삽입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연결사거나 아니면 이런 지시대명사 같은 겁니다 this 이것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you navigate your complex 이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읽어보면 그럼 A 다음에 C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게임 끝났죠 당연히 연결고리가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순서가 어떻게 된다고요 B A 그 다음에 C가 된다고요 그 다음 박스 다음에 B가 자연스러워야 된다고요 진짜 그런지 가볼까요 아까 여기까지 했죠 throw your experiences values beliefs biases fears and desires into the mix 너의 경험과 가치와 믿음과 편견과 두려움 너의 욕망을 섞어버린다 그리고 your 섞어 throw 섞어버리 섞여버려라 throw 섞어 섞으면 섞으면 섞어라 그러면 너의 스토리는 always unique version of what happened 일어난 것에 아까 독특한 버전이죠 항상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런 독특한 버전이 나왔죠 저는 아까 이렇게 버전을 그렸고요 틀린 똑같은 네모안의 사건에 대해서 기억하는 fraction 기억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안에 실제로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이게 들어가니까요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믹스가 되니까 이런 얘기죠 해라 라는 얘기지만 실제로 디테일이 이런 디테일들이 섞인다 얘기하는 거죠 틀탑 에앗 여기 하면 표현으로 그냥 기억해두고 가십시오 여기에 추가적으로 인어디션 인어디션 입니다 인어디 ADD 어디션 그러면 추가적으로 게다가 게다가 because you learn new things daily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에 아 저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진 않는데 아 어쨌든 당신 아 당신은 여러분들은 학생들이고 배움에 열심히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기 때문에 every time you recall an event an event 어떤 사건을 회상할 때마다 그 사건이 changes 바뀐다 바뀐다는 얘기는 뭐가 새롭게 새롭게 배우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경험도 바뀌고 values 바뀌고 beliefs 이런 것들이 다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뀌니까 유니크한 버전인데 그게 유니크한 버전 1, 2, 3, 4 버전이 계속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yet 하지만 we live out our lives 우리는 삶을 살아나간다 based on our stories 우리의 이야기의 근거에서 마치 그 이야기가 고정돼 있고 정확한 것처럼 편견에 빠져서라는 얘기죠 all of your stories paint the landscape you believe to be reality 당신이 믿기에 진실이라고 여기가 빠진 겁니다 랜드스케이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당신이 실제라고 믿는 랜드스케이프를 paint 그리는 겁니다 너의 이야기는 너의 모든 이야기 너의 모든 이야기는 너가 리얼리티라고 믿는 것을 그린 것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너의 이야기는 당신이 make up making up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create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making up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도 일치가 되죠 paint the landscape you believe to be reality you navigate 당신은 항해합니다 your complex social life 를 항해해요 삶을 살아나간다는 얘기죠 복잡한 사회 생활을 살아나갑니다 based on the stories you recall 너가 회상한 이야기의 기반에서 this is how you survive 이게 너가 생존하는 방식이에요 자 당신이 당신의 이야기의 근거에서 살아난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가 이어지겠죠 당신이 당신 이야기가 있어 그럼 나도 나의 이야기 있어 그녀는 그녀의 이야기가 있어 그는 그의 이야기가 있어 그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있어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이야기가 있어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겠죠 this means that you and I 너와 나 모두 둘 다 have our own map of the world 세상에 각자의 지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지도가 세상이 아닙니다 지도가예요 지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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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거예요 여기에 선행사 나중에 굳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our maps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여기는 여기가 our own 우리니까요 maps 복수를 쓸 수도 있겠죠 문제 될 거 없습니다 각각의 세상의 지도들을 가지고 있어서 해도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가 s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돕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도 세상의 지도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그려낸 스토리죠 land escape 인 거예요 helps us navigate live 우리가 삶을 항해하도록 도와주는 지도란 얘기죠 I can't make you believe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믿게 만들 수 없어요 My map is more real than yours 너의 지도보다 내 지도가 더 리얼하다고 실제적이라고 더 맞다고 Nor can you make me or anyone else believe 당신도 나나 다른 누군가를 믿게 할 수는 없어 Your map is more correct 당신의 지도가 더 정확하다고 믿게 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는 각자의 삶의 항해 방식 길 찾는 방식이 서로 있으니까 너무 많은 부분은 터치하지 마 내용이 상대적으로 조금 재미있는 저만 재미있었나요? 예 깨끗하게 해서 어휘 살펴보겠습니다 어휘 다섯개 골라보겠습니다 첫번째는 Absolute Truth 가 아니라고요 절대적인 진실 여기서는 반이어로 살펴볼까요 절대적인의 질시운 반대말 상대적인이죠 Relative 부분적인 Partial Conditional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대적인거 100% 완벽한 Perfect 이런 이런 얘기죠 Partial Relative Conditional 이런게 반대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Unconditional 당연히 동의어예요 두번째는 아까 일로 가야되겠죠 Unique 독특한 version of What happened 이렇게 되는거였죠 그럼 독특한이니까 Distinctive 구분되는 Remarkable Extraordinary 이런 단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얘가 조금 그나마 제일 약하네요 그럼 반대말은 당연히 Extraordinary 니까 Ordinary Common 이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일로 갔었죠 아까 Accurate 정확한 정확한의 동의어 Precise Exact 그 다음에 Factual Fact Fact에서 나오는 Factual 되는거고 반연 당연히 In 붙이면 inaccurate 하면 반연입니다 아까 Invaluable 이런거는 예외였죠 이런거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이 되는거고 일반적으로 In In On 들어가면 반이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로 가서 이제 More 까지 되는거죠 One Two 아 그 다음에 여기 아까 Making Up 안했네요 Making Up 꾸며내는거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겁니다 지어내는거 Creating 하는거에요 그 다음에 여기 More Real 그 다음에 More Correct 아 당연히 여기 아까 Correct는 여기에 Accurate 들어가는거죠 물론 여기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More 이런 단어를 더 좋아하지만 내신에서는 뒤에 있는거 당연히 뭐가 더 뭐가 더한건지 더 Real하다 더 Correct 한 이 뒤에 있는 단어도 반드시 알고 가주셔야 되죠 당연히 여기 어휘 노란색으로 나오는거는 어휘 문제나 무슨 빈칸 이런걸로 나올수도 있지만 그 외 나머지 어휘들도 시험법이 내신에 해당하는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놓고 가주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실력이 내신시험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법도 다섯개만 확인해보겠습니다 첫번째거 You are making up what you think the details should be 여기 분명히 관계되면서 what인데 의역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너는 너가 생각하기에 어떠해야 한다는 세부사항들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게 의역이고요 그 다음에 모양상으로 보면 you think 여기 부분을 삽입으로 처리하시고요 괄호를 한번 쳐주시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what이 왜 나와야 되느냐 분명히 비동사 다음에 여기는 그냥 일형식 비동사 주어동사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형식 비동사거든요 그러니까 비에 뭔가가 보호가 있어야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한거에요 불완전하니까 what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걸로 가면 지워졌네요 다시 표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순서대로 가는거니까 b니까 every time 여기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요 whenever whenever you recall an event 다음에 친절하게 콧마 찍어주셔야죠 그 다음에 it이 가르치는게 an event 그대로 가르치는거고요 이렇게 쓰는거는 불친절한겁니다 왜 이걸 콧말 안써주는지 모르겠네요 every time you call an event it changes 이렇게 해야되는게 맞구요 그 다음에 두번째 가는거는 여기 were fixed 수동태인데 수동태는 어렵진 않은데 그것들이 as if 가정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leave out 현재 시인데 여기를 보면 were fixed 그나마 day니까 were were 가정법에서는 무조건 day가 아니라도 were이 나오는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조금 더 까다롭게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 낼 수 있느냐 당연히 여기를 we live our lives based on our story 스토리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에 아니면 여기를 조금 바꿔서 어쨌든 여기를 단수로 만든 다음에 it it을 가르치 stories를 안가르치고 story로 해서 it이 가르쳐도 여기가 가정법으로 말하면 그대로 if it were fixed and accurate 이렇게 되는거죠 가정법이니까요 여기에 지금 현재 시제인데 가정법은 당연히 현재라고요 as if 가정법입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데 모양만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뭔가 삽입되는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 그럼 뒤에 how는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how 쉽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에는 또 도치까지 나왔네요 도치 nor 부정부사가 나오니까 can you you can이 아니라 nor can you make me 도치까지 나왔네요 상당히 어법이 복잡한 어려운 어법들이 한 번에 뭉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된 거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되는 거 paint the landscape 이 부분에 관계되면서 목적격 생략되는 거죠 the stories you call 여기도 목적어 생략되는 거죠 목적격 관계되면서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도 나오네요 the story you tell about 여기 the story the you tell 여기도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죠 너가 얘기하는 이야기 과거의 past event에 관해서 너가 얘기하는 이야기 생략된 거죠 상당히 어법에 조금 중요한 게 중요성이 있는 지문입니다 빈칸은 여기 잘 표시해드렸으니까 여기 보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삽입 문제를 저는 두 개를 뽑았는데 여기는 아까 순서 문제 풀면서 너무 당연하게 봤으니까 그 다음에 yes은 너무나 당연하고 여기를 꼽아 봤습니다 여기가 아까 to top it off 여기를 분명히 이게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뭐에 추가적으로 이 앞에 있는 내용 이 내용에 추가해서 이거에 따라서 유니크한 버전인데 유니크한 버전인데 유니크한 버전 1, 2, 3, 4 새로운 것을 배울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너무 좋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가치나 이런 것들이 바뀌는 바뀜에 따라서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계속 이게 1, 2, 3, 4 계속 바뀐다 게다가 바뀌기까지 하네 그러니까 그러니까가 아니라 하지만 우리는 그게 고정되어 있고 정확하게 믿는 오류를 범하시네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to top it off 이 부분을 저는 스탑잇문제의 가장 좋은 문제로 봤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물론 얘도 뺄 수 있습니다 얘를 조금 더 to top it off 라는 표현과 함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